안녕하세요. 공립발레단장 강수진입니다. 정부기관 홍보를 발레로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조달청도 이번 영상에서 신뢰와 조화, 균형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비전을 잘 보여주길 원했어요. 그래서 단원들과 함께 이 부분을 더욱 고심했는데요. 조달청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죠. 조화, 균형, 안정, 파트너, 조달청의 역할을 대표하는 이 키워드들이 발레와 연결되면서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이런 부분이 참 새롭고 더 시너지를 발휘한 연출이지 않았나 생각했어요. 이번 홍보 영상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달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요. 발레를 통해 조달청의 역할과 이미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국민 모두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국민의 든든한 살림꾼 조달청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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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